괜찮아요 일단 은성이 선호내놓은 상태라가지고 성 와 멸망전 아 이래서 멸망전 하기 싫다니까 와 멸망전 아 멸망전 거기 연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맞을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티아라멘치야 아 근데 나 송패 지금 너무 끔찍한데 근데 나 지금 송패가 너무 끔찍해요 저기는 그냥 번개 쓸게요 뭐 하나 들고 침 흘리고 있어요 와 이거 보통 보통 티아라멘치면은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는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 멸망전이니까 안나가잖아 아 난 이게 너무 싫어 송패 융합할거 있나 보다 은성아 손에 안잡히면 좀 돈난이 그냥 갈리는거 막아야되요 뭐가 더 있는지 몰라 지금 그냥 티아라멘치라 피고 티아라멘치는 아닐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지금 노라시가 나오네 이러면 애매한데 이러면 진짜 애매한데 이거 터치기도 애매하고 이거 터치기도 애매한데 와 이걸 초용압을 갖다 때려버리네 괜찮아요 일단 은성이 선호내놓은 상태라가지고 턴 와 멸망전 아 이래서 멸망전 하기 힐타니까 내 공개정보를 보아라 세이렌 야랄 한장 드로우 한장 송패 화괴 티크샤네 이런샷 두장 에타노이즈가 뭐였지 몬스터 한장 송패 다시 티크샷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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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친구가 노리는 바 이게 분명히 저걸건데 일단 비결컴 한장 쓰고 찍고 죽인다 너 손패로가 그리고 너 나오니까 지금 증지암으로 넘어지고 어차피 공개정보라서 빨리 쓰긴 해야돼 증지 드디어 일한다 이 친구가 세장 갈거고 천옥의왕 어 나쁘지않아 천옥의왕은 진짜 나쁘지않은데 세장 없는데 얜 뭐냐 천옥 낫대기 얘가 덱에서 없네 여행왔지 세일앤 한마리 덱으로 갔어요 세일앤 한마리 덱으로 갔어요 지금 제외되있는거는 퍼프니스고 근성이 삼국기월컹 세트 천옥의왕 누우면 다음턴에 죽을건데 확실해요 누우면 다음턴에 죽는건 확실해요 난주팩이니거죠 세일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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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크샷 비록칼로스 메오라 돌리고 너치 디크샷 이거봐 일단 세일앤 터뜨리고 얘까지 세일앤왕 문젠데 아씨 어떡하지 지금 이게 낫겠다 이리없지만 기념을 질러야합니다 여왕룡 아몰라 가기좋고 스크림에 천옥의왕까지 세일앤왕 세트 하겠습니다 좋긴 해요 근데 한 번 삐 끝나면 내가 질 수도 있어 잘못 삐 끝나면 내가 질 수도 있어가지고 주의는 해야 돼요 그렇게 막 방심은 좀 그래요 6장 갈게요 크라임 샤리크 난 너보다 강한데요 얘를 쳤어야지 지금 위치 착각한 것 같은데 딱 봐도 문을 열 것이다 왔다 문을 열 것이다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상대 몬스터야 상대 울면서 프라임 발동 하 매직 크라운 모바일 알겠습니다 ㅇㅂ 크라임 이게 쉐이렌를 써 단파리크 단파리크 한장 더블링이 아마세타님 얜데 아..뻑킹 백설있어 백설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어 이러면 백설 안나온다 어 백설 안나온다 이러면 안나옵니다 이러면 안나와요 나올 공간이 없거든 아 백설 피드 쟤는거야 생각해보니까 허프니스 없어가지고 약간 빡친 느낌인데 착각하는거아니면 귀기약한 마지막 아 마음같아서 한방에 싹날리고싶은데 싹날릴까 차다리 어차피 뒤집긴 뒤집어야되거든 이거면 상대가 뒤집어줄 확률이 높아 어차피 날려도 문화아저씨 말고 없어요 본인도 이해를 하..어뚜이 카르마 여기있구나 으악 써야되네 안쓰면 그냥 제외되요 그럼 그것도 그것대로 난리나 에이단 웰컴 딱봐도 아제우스 각이긴 하죠 네 여기서 천억여압으로 파괴할거야 상대패에서 하나 파괴할까요? 상대패 뭐였죠? 레이노아트 하나 있는건 기억나는데 아 예 상대패 하나 파괴해주세요 레이노아트 이야 시에렌이었네 돌아가긴 할건데 괜찮은거 맞네 로칼로스 저도 그래요 십일 또 싸인퍼인가 일단 아 틈이다 또 가져갈라 뭐 가져갈건데 마법 일단 반전 다시 반전 문을 여시오 지정대상 안돼요 얘는 돼 얜 안 돼 됐어 레옥과 그래 얘밖에 없지 예 끝났다 아 난 이래서 멸망적인 기억 빼앗고 선빈의 우우 우웅 우웅 후우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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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감사합니다.